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간 타로 운세를 봐 드리려고 해요. 직장운, 건강운, 재물운, 부동산운, 연애운까지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운세를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번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고르셔도 됩니다. 제가 다섯을 아주 천천히 쓸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러면은 다 고르셨다고 생각하고 1번분부터 봐 볼게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운세가 있을까요? 1번분부터 봐 보겠습니다. 네, 제 카드가 조금 단촐한 느낌이죠. 자, 맨 왼쪽부터 여기는 직장운과 건강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보고요. 그리고 애정운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하니 직장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냥 일단 나를 생각하라.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 건강을 생각하라라고 나와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은 시키는 것, 사장님이 원하는 것, 상사가 원하는 것만 일단 해줘라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운에 있어서도 어떤 의리를 지켜라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오버하면 안 된다라고도 나타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서로 갖자고 또 나타납니다. 네, 다시 또 재물운 쪽으로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는 재물운이 크지는 않습니다. 파이브 오브 컵스가 나왔는데 내가 4개를 가지면 6개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대5의 비율이 안 돼요. 확률적으로 무언가를 매매를 한다든지 중고 나라에서 뭘 판다든지 아니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번 주에는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나타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물운에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은 보면 이렇게 두 개 합쳐서도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은 조금 이번 주는 쉬어 가서라 하는 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 연애운을 한번 봐 볼게요. 연애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칼을 쥐고 있네요. 이렇게 칼을 쥐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주말 정도의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개팅이나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거나 온라인상에서 연이 닿아서 만난다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신중해라 라는 카드는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디테일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디테일 카드를 한번 뽑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를 더욱 더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도 칼이 나왔네요. 상당히 이성적인 부분을 요합니다. 재물운에서도 그렇고요. 이성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굳이 내가 더 튀겠다. 혹은 내가 더 뭔가 또 영업 실적을 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번 주는 쉬어가셔도 된다라는 그런 운입니다. 이번 주 운세가 그렇습니다. 텐 오브 컵스 가져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재물운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실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모르는 그 부지 불식간에 어떤 남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여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성 연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애운이 진행이 되네요. 이 감성의 의미가 바로 이 주말 정도에 가면 조금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조금 내가 밀당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물운은 그닥 크진 않은데 그 다음 주를 2월 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준비하라라는 그 카드도 되고요. 칼은 내가 지었으니 현실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셔라 라는 게 나타납니다. 건강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음식을 급하게 많이 드신다거나 과식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번분들 해석을 여기서 마칠게요. 2번분들 보겠습니다. 2번분들의 이번 주 운세를 보겠습니다. 2번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알바하는 곳에서의 일들 보면 좀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좀 약간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상사라든지 동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상사가 시키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웃는 얼굴로 이번 주는 대하시는 게 좋고요. 또 건강우는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위장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불면을 하게 하는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그런 음식들은 드시지 마시고 밤에 야식 같은 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 역시 먹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직장에서 너무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직장에서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물운은 보면 상당히 좋게 나타나요. 이 재물운이 전차 카드거든요. 이거는 뭔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는 부동산 매매운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용이 지금 날라다니고 있고 그 용을 탄 장수가 있어요. 창을 들고 있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충의 느낌입니다. 사주로 봐서는 진술충 같은 느낌인데 가까운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매매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재물운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 운입니다. 이번 주 운세가 재물운은 괜찮네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연애운은 연애운 보면 킹오브원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미 사귀고 계신 분들은 이 불카드로 인해서 뭔가 상대방이 나한테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던지 아니면 조금 불만이 있던지 한 것으로 나타나요. 저는 킹오브원스 카드가 이게 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연애운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운세 봐드리다 보니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이 킹오브원스 카드는 연애운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같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카톡 보내고 내가 못 보내고 답장을 못 했더니 그걸로 사소한 걸로 싸움이 나고 그럴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조금은 커플 분들끼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시어문이나 학업을 하나 뽑아보고 그리고 연애운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시어문, 학업은 어떨까요? 이 수기운, 물의 물기운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학업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물은 뭐냐면 담아놓는 그릇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또 물을 담는 느낌이잖아요. 보관하고 머릿속에 내 지식, 지혜를 담아놓는 가슴속에도 담아놓는 그런 운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업운은 괜찮다고 나타나고요. 시어문도 괜찮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 나가서 이렇게 뭔가 좀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운이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연애운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솔로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놀러올래? 내가 요리해줄게 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술 한잔 할래? 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특히 주말 정도에는 제가 이 마지막 쪽으로 뽑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주말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는 여러분들 연애운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번분들 자, 그러면 2번분들 해석을 여기서 마칠게요. 2번분들 해석을 마치고 우리 3번분들 해석을 볼게요. 3번분들 보겠습니다. 자, 프린시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일단 파이브 오브 서브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금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프린시스 오브 컵스가 그것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더 영감은 더 살아나요. 직장에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글을 쓰는 분들이라든지 음악 하는 분들이라든지 노래 부르는 분들 작곡하는 분들 그림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영화 시나리오 쓰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분들 이번 주 운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 기운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나타나요. 밤을 샌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하든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거나 일의 양을 너무 늘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는 오늘 한번 봐 볼게요. 아 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거를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칼이 다섯 개인데 파이브 오브 소워드 칼이 다섯 개인데 내가 두 개밖에 지금 취하지는 못해요. 이 다섯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큰 투자 같은 경우는 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뭐 부동산을 내놨는데 뭐 팔리겠다라는 그런 운은 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연애운 한번 봐 볼게요. 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소개팅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이번 주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옛날 연인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던 그 그녀가 보고 싶어집니다. 이번 주에 보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한 번 이 카드를 하나 더 봐 볼까요? 네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달라요. 이거 세븐 그리고 파이브 또 파이브 이 카드들은 이 숫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숫자들이에요. 홀수들 뭔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될지를 한번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나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연락을 많이 하는데 그 놈이 됐건 그 누나가 됐건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디테일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언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하나 봐 보고요. 연애운 하나 더 봐 볼게요. 재물은 역시나 좋지는 않아요. 이번 주는 뭔가 로또 산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멈추시고 매주 사셨다라고 하면 이번에 좀 덜 사시고 매주 5,000원씩 사셨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한 3,000원어치 사시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텐오브스워드 카드는 이제 이 5개의 칼에서 10개로 넘어갔으니 다음엔 좋을 일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맞을 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라고 나와요. 3번 분들 자 연애운 디테일 카드 한번 봐 볼게요. 연애운 친구들과 즐길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모임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등산 혹은 낚시 아니면 피시마를 가셔도 마찬가지고 술을 드셔도 마찬가지고 어디선가 3인 이상이 모였을 때 혹은 5인 이상이 모였을 때 7인 이상이 모였을 때 썸은 발생하겠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불안정한 카드이긴 해요. 십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애운도 다음주를 더 지켜보는데 어떤 씨앗은 그러니까 이 연애의 씨앗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시고 유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플 분들께서는 조금 싸움을 사소한 싸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의 이번주 운세 봤고요. 그러면 4번 분들 한번 봐 볼게요. 4번 분들 보겠습니다. 4번 분들 어떤 운이 있을까요? 4번 분들 보겠습니다. 프리셋 오브 원스 카드가 더 유니버스 카드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직업 운입니다. 보니까 이 프리셋 오브 원스 카드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되고요. 나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윗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주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나타납니다. 특히 이 호랑이 같은 사람, 이 관상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호랑이띠라든지 말띠라든지 양띠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물운을 한번 볼게요. 재물운을 보면 또 유니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한 여성이 지금 연못에 호수, 이런 물 위에서 떠 있어요. 달도 떠 있고 또 유니버스 카드는 상당히 우아한 자태를 나타내는 이 여성 상당히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부동산 매매가 어느 정도 활발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장 찍을 일도 있겠다. 그리고 합격운도 있겠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유니버스 카드는 재물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요. 이 메이저 카드 중에서 가장 마지막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왔던 거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유니버스 카드가 나왔으니 어느 정도 손님이 조금은 늘어나겠다라는 거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박수 한번 쳐 드릴게요. 자 힘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애운인데 연애운 퀸어원스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라면 이렇게 조금 화려한 여성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물의 불 카드라고 합니다. 이 물의 퀸 물이라는 거는 어떤 수의 기운 그렇잖아요. 뭔가 잉태하는 기운 그러니까 차분한 기운 그러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있는 그런 사람이 여성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나와 좀 비슷한 연배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성운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혹은 또 소개팅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좀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조금 나를 지켜주는 운이 되겠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연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거나 썸을 타고 있거나 혹은 나에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짝사랑하거나 하는데 거기서에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그라운드도 있고 이 화려한 옷도 입고 있고 또 이 나무도 들고 있고 이것은 일하는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커플 분들이라면 이번 주에는 뭐 그닥 나쁘진 않겠다. 좋겠다.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연락은 올 수 있겠어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에게 전화는 해볼 수 있겠어요. 카톡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데 바빠서 연락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재물은 하고 애정은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재물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킹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제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킹 오브 펜타클 하던데 어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타로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따뜻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돈을 가진 것 같고 화려하니 내가 부자인 것 같고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이런 의자의 동물들 그리고 가든 나의 집 이것들은 그냥 부자네 부자야. 이건 중산층 이상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재물 운, 부동산 운이 소폭 상승하겠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연애운 디테일 카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갈 수는 있겠네요. 남자친구와 혹은 친구들과도 갈 수 있는데 그 놀러 가는 공간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성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장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연락이 한번 오거나 내가 가거나 혹은 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분들의 이번 주 운세였어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초월이었습니다.